안녕하세요. 먹티 검증 전문가 베가스입니다. 검증이 완료된 릴스와 검증 진행 중인 타코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릴스는 2024년 3월 18일에 도메인 세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신규 사이트입니다. 서버 IP 172.67.167.52이며 위치는 미국이고 릴스를 운영 중인 업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동경, 베딜 등 먹티 사건이 확인되는 업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스포츠, 슬롯, 미니게임, 홀덤을 발매하고 있으며 처충, 매충, 우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먹티 검증 커뮤니티에 홍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승인 전화가 없다는 것이 걸립니다. 블랙 회원들도 승인이 된다고 하며 이벤트도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먹티 검증 과정에 발견된 먹티 사이트의 피해 내용을 확인해보면 약 30만원 미만의 당첨 금액을 먹티한 사건들도 있어 불순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코벨은 2024년 3월 11일에 도메인 세상이 되었으며 신규 사이트로 판단됩니다. 서버 IP 172, 234, 95, 60이며 위치는 일본입니다. 타코벨의 먹티 사건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업 배팅이라며 검수한다고 하더니 아이디를 강제로 탈퇴시켰다는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없어 신빈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타코벨은 운영 중인 업체를 확인해본 결과 과거 운영 기록 및 계열사 기록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며 카지노와 슬롯만 발매하고 있는 카지노 사이트입니다. 아직까지 자본력과 운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신규 사이트는 회원들에게 먹티를 하기 위해 생성된 곳이 많아 사용을 추천드리지 않지만 꼭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충전내역, 안전내역, 배틴내역, 보유 머니 내역, 고객센터 대화 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저장하시면 먹티 사건 발생시 큰 도움이 되고 과도한 충전 이벤트 및 신규 이벤트는 먹티 사이트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베가스 점검 검색하신 뒤 다양한 최신 먹티 검증 정보들로 확인하시고 지금 이용 중인 곳이 궁금하신 분들은 베가스 커뮤니티로 검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증을 요청하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잘못된 사이트 이름 또는 주소일 경우 글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티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티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신속하고 빠른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